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 입니다 오늘 영어 명문 일득일청 3일차 수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주호동사 찬던거 여전히 중요한 거에요 출발합니다 배블런 굿즈 굿즈가 굿즈가 뭐야 상품이란 뜻이 있죠 물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블런 제라고 하는게 쓴 아 네임드 이름 지어졌다 멀 따라서 틀스타인 배블린 이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근데 그 분은 어휘 에스 이카노미스트 미국 경제학자 랍니다 어떤 후 포멜레이리도 만든 더 시에 리야백한 스피큐 에스 컨셉션 자 두드러진 과시적인 소비의 이론을 갖다 만든 분이래요 자 여기서 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일단 얘가 ing 쓰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이름 지어진 거잖아 이 상품 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예 짓으면 상품이 뭔가 이름을 짓는든 얘기니까 말이 아니 되시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 명사 1이 나왔잖아 그리고 명사 2개가 나왔잖아 이렇게 명사가 2개가 나오면 그냥 뭐예요 동격이에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3개 이상은요 이렇게 쓰겠죠 명사 1 명사 2 명사 3 를 그냥 쓰는게 아니고 여기다 뭘 쓴다 대등 접사 있잖아 and 나 but 나 or 을 쓰고 3개 이상은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they are strange 그 배블런제는 되게 웃기대요 왜 웃기냐면 demand for them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increases 증가 안되는 거에요 자 주동사 나왔으니까 계속 끊는 거에요 자 가격이 오를 때 아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잘 팔린다는 얘기야 이해 됐죠 여기서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라이즈는 뭐에요 자동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태양이 뜨다 가격이 오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뒤에 을을 같은 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얘는 타동사야 뒤에 목조가 있어야 돼 이게 뭐뭐를 올리다 손 같은 거 올리다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raise money가 뭐에요 돈을 들어올린다는 얘기가 뭘까 모구마다 요정도는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정신건강에는 안좋을래나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raises 라고 쓰면 큰일나 쉬웁니다 됐죠 집중하세요 according to the 배블런에 따르면 these goods 이란 상품들은 뭐 signal 신호한다는 것 즉 보여준다는 거죠 high status 높은 신분을 아 그러니까 그 비싼거 사면 좀 센 놈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웃기긴 하죠 자 그 다음에 a willingness 적극성 to pay higher prices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 적극성은 due to가 뭐 뭐 때문이잖아 due to desire 욕구 때문이다 무슨 욕구 to advertise wealth 자기의 부를 선전하려는 즉 자랑하려는 맞습니까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o acquire better quality 더 좋은 품질을 이건 얻다잖아 과이어가 얻는다기 보다는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그걸 산다 이런 얘기야 벌써 벌써 딱 느껴지죠 이렇게 오늘의 교훈은 뭡니까 이거에요 비싼 물건을 일수록 사려는 우리의 웃기는 소비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경계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택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용합니다 a true Babylon good 진짜 Babylon 재는 그러므로 should not be noticeably 눈에 띄게 higher quality 높은 품질은 아니라는 거야 뭐보다 더 로어 프라이스 이크벌런 이크벌런 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물건이죠 물건 결국 이해 되십니까 아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가격은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사긴 사는데 가격 대비 품질이 뒷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되십니까 오케이 주먹 if the price falls 만약에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주 많이 떨어져서 그 결과 it is 그것이 더 이상 high enough 충분히 비싸지 않아 to exclude 제외할 만큼 덜 부자인 사람을 well often은 부자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되면 그 가격이 떨어져서 이해 되십니까 요 놀론고가 뭐지요 놀론고 더 이상 동사하지 않다 더 이상 동사하지 않다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출해서 외우세요 단어 외우는 건 많이 읽으면 돼요 눈으로 보지 말고 많이 읽고 익숙해지면 외워진다고 되세요 여기에서 하나 기억할 건 뭡니까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뭘 수식할 때 형용사나 부사를 누가 enough가 그럼 얘가 뒤에서 수식한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즉 바꿨으면 틀린다 틀린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런 얘기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더 부자 사람들은 stop 그만둘 거래 그 물건을 사던 것을 이거 투부 정산하면 뭐였어요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했잖아 기억나죠 이런거 놓치면 안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에요 there is it done much evidence 많은 증거가 있는데 of this behavior 이 행동에 그러니까 뭐야 비싸만 사고 싸면은 안 사는 거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in the market 시장에서 볼 수 있답니다 무슨 시장 for luxury cars 럭시리한 차 샴페인 시계 그리고 어떤 의류 상표를 파는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 됐죠 좀 부끄럽긴 하죠 뒤 오면 물론 이제 비싼 게 물건은 좀 좋을 수 있지만 부를 자랑하려고 산다는 건 좀 웃기긴 하잖아요 이해 됐죠 여러분들 혹시나 부자가 되면 뭐다 너무 그런 면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잔잔한 부자 있잖아 기부도 좀 하고 멋지지 않니 자 a reduction 감소서 in prices 가격에서의 감소는 might see 볼 수는 있다 a temporary 일시적인이죠 increase 증가를 볼 수 있대 in sales for the seller 그 판매하는 사람의 판매면에서는 조금 일시적으로는 증가가 된대요 가격이 싸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일즈 판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시작한데 배불런즈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웃기는 소비심리를 조금 풍자한 글이어서 다뤄봤습니다 아셨죠 자 집중해서 쉐도우 리딩 알죠 세 번째 단어쯤 할 때 따라 읽는 거 자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귓종 끝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Day 3 Veblen goods are named after Thorstein Veblen, a US economist who formulated the theory of conspicuous consumption They are strange because demand for them increases as their price rises According to Veblen, these goods must signal high status A willingness to pay higher prices is due to a desire to advertise wealth rather than to acquire better quality A true Veblen good, therefore, should not be noticeably higher quality than the lower-priced equivalents If the price falls so much that it is no longer high enough to exclude the less well-off, the rich will stop buying it There is much evidence of this behavior in the markets for luxury cars, champagne, watches and certain clothing labels A reduction in prices might see a temporary increase in sales for the seller, but then sales will begin to fall 잘 들으셨죠?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뒷모습은 정말 광채가 뿜뿜 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잘 보내고 일주일에 두 개 정도에 거의 이걸 억지로 올 필요는 없지만은 많이 따라했다 보면은 틀림없이 자신감 뿜뿜 생겨 미국인 앞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연설하는 기분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?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과 응원을 보냅니다 고생 많았구요 heart 어떤 색깔로 보일까 이걸 한번 해볼까 오늘은 heart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